자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로 무형 자산의 인식 요건 어떻게 하면 재무제표의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 요걸 볼건데 첫 번째로 무형 자산의 정의를 충족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이거 우리 유형 자산에서 봤던 거 아닙니까 돈 벌 가능성이 높아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요 세 번째로 뭡니까?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요 자산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돈이 정확히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고요 신뢰성 있게 좋아요 여기까지요 근데 이거 우리 유형 자산에서 배운 거 아니야 아니 선생님 뭐해요 똑같은 얘긴데 그래서 무형 자산은 정의 요건을 조금 더 빡빡하게 두고 있어요 정의는 무형 자산의 정의를 만족하려면 요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첫 번째로 뭐 식별 가능해야 된다고 했어요 식별 가능해야 돼 식별 가능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알아볼 수 있으면 식별 가능한 거예요 저랑 제가 해커스 올 때 계약금 받은 게 있다고 치면 실제로도 좀 있고요 계약금 받은 게 있으면 요 계약금에 대해서 해커스는 이걸 무형 자산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윤도니한테 계약금을 준 거에 대해서 무형 자산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정이 안 된다는 표정인데 왜 안 될까요? 되죠 왜 돼요? 계약서를 썼거든요 앞으로 7년간 노예계약을 써놨기 때문에 7년 동안 딴 데 가면 안 돼요 소송 걸린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식별 가능한 게 뭐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만족되면 되는데 첫 번째로 계약적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면 식별 가능하다고요 저는 해커스랑 앞으로 7년 동안 강의하기로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 돼요 딴 데가 살 수도 없다고요 그럼 이게 만족되기 때문에 해커스가 정인도한테 계약금을 준 거는 일단 요게 만족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아까 재학회사 얘기해보죠 재학회사 재학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내가 써? 야 이 계약서 이 계약 이 약 개발하는 거 나만 쓰자 나만 딴 데 빌려주면 안 돼 어 알았어 약속하면서 내가 막 써? 나와의 약속하면서 써? 이 계약은 나와의 약속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면 이래 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적 법적 권리를 내가 나 스스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족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재학회사는 첫 번째부터 만족 안 되니까 다 자산을 좀 잡으면 안 되겠네 약 개발한 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따질까요? 보통 이렇게 인터뷰하면 그래요 그 기술팀장이나 이런 거 불러가지고 지금 약 개발하는 거 기술 개발하는 거 이거 돈 되겠냐고 물어본다고요 개발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지금 이거 대박나가지고 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다른 제약회사가 잠깐 이 기술 우리한테 팔라고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이 기술 우리한테 팔라고 여기 많이 들어와요 계약서 보여드릴까? 이런 얘기 한다고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얼마 전에 한미약품이 벌써 몇 년 됐죠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회사에 약 팔았다고 했잖아요 약을 판 게 아니라 딱 여기까지 진행된 걸 팔았다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진행된 걸 팔았다고요 실제 돈 주고 사갔어요 어 뭐야? 그럼 내가 지금 물리적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기술력이 있는데 이걸 제3자한테 매각하거나 잠깐 빌려주거나 임대하거나 라이센스 같이 연구하자고 라이센스를 줄 수 있으면 있는 거네 다른 사람이 산다면서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거에 대해서 팔거나 임대하거나 라이센스를 줄 수 있다면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 걸로 본다고요 책도 마찬가지 여러분 안 믿겠지만 제가 지금 책 쓴 거에 대해서 저는 무용자산으로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책 쓴 거에 대해서 식별 가능한지 따봐줘보죠 내가 책 쓴 거에 대해서 계약적 법적 권리 내가 나한테 계약서 쓸 수 없으니까 안 되죠 하지만 가끔가다 전화 온다고요 어디 딴 데서 이 책 써도 되냐 이 책 내가 좀 다시 첨부해도 되겠냐 대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이 책 써도 되겠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그게 뭐야 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3자가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라이센스 할 수 있냐고 자꾸 물어보네 그럼 나를 떠나서 이 기술력을 분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리 가능성 이 분리 가능성이 있으면 식별 가능성 알아볼 수 있다고 본다고요 일단 무용자산이 되려면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알아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서를 쓰던가 아니면 이걸 내가 별도로 띄워내서 매각 임대 라이센스 할 수 있으면 알아볼 수 있는 거겠죠 분리 가능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매각 임대 라이센스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어려운 얘기 아닌 식별 가능성 알아볼 수 있으려면 계약서 쓰거나 띄워내서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라이센스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저희 해커스 같은 경우엔 윤돈이한테 계약금 주고 계약서까지 썼어 근데 윤돈이를 다른 데 보낼 수 있어야지만 식별 가능할 걸까요? 계약서도 썼는데 이런 계약서 쓴 윤돈이를 딴 데 보낼 수 있어야지만 식별 가능할 걸까요? 계약서 썼는데 딴 데 보낼 수 있는 걸 뭐하러 물어봅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저희 시험에 이게 말 문제 문구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계약적 법적 권리는 기업으로부터 분리 가능성이 있을 때 식별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해하시겠죠? 계약적 법적 권리가 있으면 식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이걸 따지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재 식별 가능성 387페이지 보시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별 가능하다 해서 자산의 분리 가능성 나오는데 거기 나와있죠? 매각 이전 라이센스 임대 교환할 수 있으면 분리 가능한 거고요 자산의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가 있으면 되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 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 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리 가능성과 계약적 법적 권리가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되면 돼요 그래서 386페이지 박스에 맨 밑에 박스에 내용 보시면 요 문구가 시험에 나왔다고요 계약적 법적 권리가 이전 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 기타 권리와 위무에서 분리 가능한지 여부는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우리 해커스 입장에서는 윤돈이랑 계약서 썼으면 그걸로 윤돈이에 대한 권리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세번째 우리 또 뭐 있어야 돼요? 무용자산 통제요 통제 이 기술력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나만 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술력을 제3자한테 내보낼 수 있는데 다른 애들도 다 갖고 있대 그럼 안된다고요 요 기술력을 나만 쓸 수 있어야 돼 통제인데 얘는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통제는 여러분 그 마블 영화 아이언맨 2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미국 정부에서 토니 스타크한테 야 수트 반납해 너 이거 되게 위험한 물건이야 다른 애들도 만들어서 쓸 수 있으니까 수트 반납해 이런다고요 그때 아이언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만들려면 다른 애들이 이거 만들려면 앞으로 10년은 넘게 걸려 10년 동안은 나밖에 못 만든다고 괜찮으니까 신경 꺼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요 10년 동안 어차피 이거는 나밖에 못 만들어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게 통제라고요 그럼 여러분 통제할 때 법적인 통제는 필수적일까요? 안 필수적일까요? 아이언맨 2는 걔밖에 못 만들어요 걔가 산업재산권 틈독해놨으니까 타노스 너는 만들지 마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법적인 통제는 필수적이지 않아요 이거만 나왔다고요 무형자산이 되려면 내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력을 나만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이 기술력을 나만 쓸 수 있는 게 반드시 법적인 통제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라고요 나밖에 못 만들어 그럼 뭐 굳이 걸 필요 없겠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거기 통제 보시면 386페이지 박스 보시면 일반 통제의 일반적인 능력은 법적 권리에서 나오지만 권리의 법적 지배 가능성은 통제의 필요 조건이 아니다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통제에 대해서는 사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사례 387페이지 통제 밑에 1,2,3,4 보이시죠 일단 1번 보시면 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에 대해서 법적 권리에 의해서 보호된다면 총제되고 있는 걸로 본대요 이게 뭐래요 제약회사에서 발모제를 만들어놔 획기적인 발모제야 근데 이걸 그냥 시중에 내다 팔면 다른 제약회사들이 그 약 받아가지고 성분 분석하면 바로 카피해서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럼 제약회사는 약 만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산업재산권 특허권을 산업재산권을 먼저 걸어놓는다고 그래야 다른 애들이 이거 못 만든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한 지식 기술적 지식은 법적 권리에 의해서 보호된다면 이것도 자산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에 대해서 보호 안 받는다면 시장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적 지식은 무형 자산으로 볼 수 없는데 이게 내가 특허권을 걸어놓은 상태라면 무형 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여러분이라면 거기 1번에 특허권 써놓을 것 같아요 특허권 특허권 아우 회계사님 우리 이거 기술적 특허권 걸려있어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 특허권도 아직 신청 못 받았다면서요 아 특허가 안 나오네 그러면 기술 못 본다고요 무형 자산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여러분 2번 볼게요 2번 2번 장점이 진짜 여러 개 있어요 장점이 여러 개 했지만 또 최고 장점 중에 장점이 뭡니까 아 잘리는 건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저 그 여기 혹시 은행 다니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지만 저희 와이프도 은행 다니고 저도 은행 분들 많이 봤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은행 분들 은행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금융사 다니시는 분들 그 정리회고 명예퇴직 이런 거 하시면 한 3년치 급여 받으시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회계원리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시티캐피탈을 갔는데 그때 거기 명예퇴직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3년 신청자는 3년치 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렇게 퇴사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같이 있던 우리 파티원 1년차 회계수사 중에 한 명이 어머 대박 너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담당자 표정이 싹 붙어가지고 제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 잠깐 나와볼까? 잠깐만요 잠깐 나와볼까? 야 넌 가! 넌 가! 이러면서 타수 노즈 마 그랬었는데 그럼 안되죠 앞으로 그거 봐주시면 당장 할 게 없는데 그 저희 회계법인에 만약에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대형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지금 명예퇴직 신청자 맞습니다 지금 퇴사하시면 3년치 급여드릴게요 이런 게 만약에 인사과에서 매일이 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일 쓰고 있으면 안되요 바로 뛰어 올라가야 돼 인사과로 엘리베이터도 기다림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막 밀치고 막 제가요 제가요 먼저 할게요 그래야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3년치 급여받으면 다 회계법인 정문 앞에서 큰절하고 다 나갈거에요 그쵸? 놀고 딴 데 가면 되잖아 불러주는데 많은데 이 대형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은 뭐가 제일 큰 재산이에요? 뭐가 제일 큰 재산 인적 자산이에요 인적 자산 실제로 어느 특정팀이 야 거기는 세무조서 나오면 100% 다 막아줘 이런게 인적 자산이라고요 그럼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이런 것들을 자산으로 잡아놓을까요? 안 잡아놓을까요? 자산으로 잡아요 못 잡아요 김현장 걔네들이 훌륭한 변호사들 진짜 많잖아요 그쵸? 막아주는 변호사들 그럼 인적 자산으로 잡을까요? 자산으로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못 잡죠? 왜 못 잡아요?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는 돈 100만원만 더 주면 이직해요 어? 정말요? 그럼 이직해야지 뭐 이런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제 옛날 제 전직장이니까 제가 까도 해도 상관없겠죠? 한영회계법인이 원래 회계사 스페셜을 8월쯤 이때쯤 딱 준다고요 한 8월에 줘요 8월에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8월에 스페셜을 준다고요 되게 웃긴게 뭐냐면 스페셜을 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부터 파트너방에 줄이 이만큼 길다 파트너방에 문앞에 줄이 이렇게 쓴다고요 왜 쓸까? 스페셜 지급하면 그 다음날부터 파트너방에 줄이 이렇게 서있다니까 사람들이 왜 서있을까? 이제 스페셜 받았으니까 나가야지 그래서 퇴사하는 얘기 아무도 안... 왜냐면 퇴사하는 얘기하면 스페셜을 조금 준다니까 얘 어차피 나갈거라고? 야 그럼 얘 주지마 그냥 주지 말자 이러기 때문에 철저히 비밀로 한다고요 아 저 퇴사하기로 했는데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막 그런다고요 보너스 버시고 통장에 꽂힌 거면 어 꽂혔네? 그럼 이제 일어나서 저 상무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다고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회계사 법인이 바뀌어서 그 등록된 회계사 인원이 몇 명 이상 되면은 이게 배정되는 게 있어요 그게 8월이 아니라 10월인가 11월인가 그렇거든요 그때까지 회계사들이 남아있어야 돼 그래야 더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 한영에게 법인이 스페셜을 안 줬다는 거야 지금 좀 나갈까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어? 그러려고 그럼 안되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숙련된 노동자나 종업원은 우리가 무용자산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되는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에요 그냥 묶이라고 한번 해봤는데 별로 반응이 없네요 보셨고요? 자 특정 경영능력이나 기술적 재능도 당연히 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겠죠 무용자산 볼 수 없고요 고객관계 나오는데 요거만 좀 기억할게요 고객관계 고객관계 고객충성도 고객로얄티 시장점유율 이런거 무용자산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돼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요 지금 사이 좋아도 또 금방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는 절대로 고객과 관련된 사항들은 절대로 무용자산으로 잡을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하나는 무용자산으로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저기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에서 회계사 세무사 학원을 하나 만든대 그럼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가 제일 문제에요? 회계법인 삼성전자에서 회계사 세무사 학원을 만든대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스타 강사 영입이요? 돈 있는데 뭐가 문제야 제일 영입 제일 힘든게 뭘까요? 우리 해커스 경영같은 경우에도 아 해커스는 아니에요 해커스는 아니 그 막 다른 만약에 땡땡 스터디에서 회계사 세무사 학원 만들면 뭐가 제일 문제일까? 여러분 광고비 중에서 제일 비싼게 뭔지 알아요? 제가 온라인 메가스 이거라고 했죠? 근데 이게 온라인 네이버에 광고 올리는 건 생각보다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고요 네이버 광고 올리는 건 몇 년 해야 돼 직접적인 광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아요 직빵인 게 뭘까요? 직빵인 게 직빵인 게 문자에요 문자 만약에 내가 회계사 관심이 있는데 갑자기 해커스 회계사 대설명회 준비 중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요즘에 보고 그냥 누른다고요 가볼까? 하면서 누른다고요 문자가 직빵이에요 문자가 근데 문제는 뭐야? 나 지금 사실 준비하고 있는데 회계사 준비하래 그럼 갑자기 아 뭐야 이거?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는 학생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아니면 회계사 세무사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20대 초중반 30대 초반 요런 분들 번호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숨 넘어가는 할아버지한테 문자 보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그래서 보통 이런 학원들을 차리면 요 업종에 관심 있는 학생들 고객들의 연락처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물론 요즘에는 이런 거 안 돼요 요즘에는 안 돼요 근데 옛날 과거에는 이런 거 어떻게 했냐면 돈 주고 사왔다고 야 요 땡땡 경영아 너 미리 회계사 세무사 너 재미 좀 봤다며 돈 줄게 니네 회원 정보 좀 넘겨 이런다고요 그럼 그걸 받아와갖고 우리가 문자 보내 요걸 뭐라고 그래요? 비계약적 고객관계라고 그래요 돈 주고 사오는 고객 DB 요런 것들은 무용자산으로 봐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셀프 스터디 좀 볼게요 1번 법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기타 방법이 없는 고객 구성 시장 점유율 고객관계 고객 충성 제도는 무용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요 하지만 셀프 스터디 2번 보시면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교환하는 거래는 고객관계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함으로 무용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래서 비계약적 고객관계는 무용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좋아요 세 번째로 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용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려면 정의를 충족하려면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나만 쓸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로 뭡니까? 돈을 벌어야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돼요 알아볼 수도 있어 나만 써 돈이 안 돼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어 선생님 얘랑 얘의 차이는 뭐예요? 얘는 돈 벌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돈 벌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얘는 돈이 된다는 거예요 어 이거 하면 돈 벌릴 수도 있겠는데? 와 돈 잘 벌리겠는데? 이해하시겠어요? 이 차이입니다 그럼 미래 경제적 효익이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 뭐라고? 내 통장에 돈이 점점점 쌓여나가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고요 내 통장에 돈이 점점점점 줄어나가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라고요 그럼 내 통장에 점점점점 돈이 쌓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들어올 돈이 많아져도 돼 매출에 지금 돼 하지만 나갈 돈이 줄어들어도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번째 보시면 미래 경제적 효익 무형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 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매출 용역의 수익만 있는 게 아니라 원가의 절감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본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무형 자산은 이 세 가지의 정의를 충족하고 이 세 가지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리 윤도니 해커스 계약금이요 계약서 섰죠? 통과 계약서 섰기 때문에 해커스밖에 강의를 못해요 통과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 윤도니가 잘하면 돈 벌 수 있겠죠? 클리어 정의 만족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음 요즘 실제로 여기 이 지적하고 나서 이제 한 1년 됐더니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가능성이 높죠? 신뢰성 있는 측정 저 얼마 줬는지 기억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자산으로 잡혀있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뒤져보면 안 나와요 그렇죠? 뒤져보면 안 나온다고요 왜 안 나올까? 그렇다고요 그럼 다시 자 아스널 시절의 박주영 봅시다 아스널 시절의 박주영 보시면 계약서 법적 권리 계약서 썼죠? 그렇죠? 이제 아스널에서만 뛰어야 돼 잘하면 돈 벌릴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게임에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스널의 계약 그 박주영의 아스널 시절 계약금은 아스널의 비용으로 남아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실제로 찾아보면 진짜 그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제약회사 제약회사 지금 약 개발하고 있어요 약 개발하고 있어서 이거 성공만 하면 우리가 독일에 있는 제약회사한테 팔기로 했대 만족 통제 이거 개발되면 산업재산권 안 끌더라도 우리밖에 모르는 기술력이야 됐죠? 미래경제적 효육의 존재 아 당연히 성공하면 돈 벌겠지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임상 1단계에서 자꾸 부작용이 나오고 있어 그럼 자산으로 못 잡는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감사나가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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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나서 요거 물어보기 위해서 개발팀장님 이런 분들 부른다고요 물어봐요 인터뷰 한다고요 인터뷰하면 막 얘기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아 진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사람 열받게 한다고 회사님 혹시 죄송한데 문간가? 이런다고요 경영학과 나왔죠 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런다고요 괜히 얘기했네 자 그래요 여기까지